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앱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하면 당구박사 앱과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앱이 표시되고요. 이미 설치한 분들의 스마트폰에는 업데이트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므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 앱의 메뉴 중 4구 부문에 에피소드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당구박사가 회원과의 4구 게임에서 실수했던 배치를 모았습니다. 4구 연습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프로샷 부분에 2019년 당구 3개 선수권 16강전이었던 에디멍스 선수와 브롬달 선수의 경기 중에서 브롬달 선수의 샷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 40점 동점이 되어서 승부치기를 했는데요. 선구인 에디멍스 선수가 승부치기에서 7점을 먼저 쳤지만 브롬달 선수가 8점을 쳐서 극적으로 승리한 게임입니다. 브롬달 선수의 승부치기 8개의 배치를 먼저 수록하였습니다. 당구 역사에 남을 명승부 중에 명승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브롬달 선수의 승부치기 배치를 연습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6점째 샷의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실제로 연습해보면서 3쿠션을 이해하는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구박사 앱을 이용하여 여러분들도 브롬달 선수의 승부치기 8개 배치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재미있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브롬달 선수의 승부치기 8개 배치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롬달 선수의 승부치기 8개 배치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